바교에서 클락공항까지 도착하니깐 바로 여기 Unloading Area 라는 곳에 차가 내려지네요 바교에서 클락공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도 쉬지않고 도착했어요 아까전에 6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도착시간은 9시 55분 이에요 약 3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다리도 저리고 소변도 보고싶고 진짜 500폐소 정도 값어치를 하는것 같아요 공항은 지금 조용합니다 천팬스 주면 좀 편하게 타고 올 수 있는데 어떤가 싶어서 한번 타보긴 타봤는데 정말 500폐소 어우 그려 값어치를 하네요 자 그럼 지금 첩삭에 화장실부터 가야될것 같아요 공항입구에 출발 항공편을 타기위해서 입구까지 왔어요 저기 정면에 전광판이 보이시죠 도착하고 출발을 나타내네요 그리고 곧 제가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에어 승무원 부산행 항공편에 승무원들이 와서 지금 탑승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곧 비행기를 타겠네요 게이트1 지금 시각 12시 50... 아 1시 15분입니다 1시 15분 게이트1이죠 클락 부산입니다